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프렌드쉽 프리안타운에 와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프렌드쉽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역해줄 시험을 소개합니다. 우리 통역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사랑에 보 CLARK 안녕! 안녕! 네! 무슨 이름이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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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꼭 예 celui 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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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생 Run َ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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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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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이름이 여기! 어떤 일은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좋아한다. 한국인에게는 집에 들어줄다. 사랑해! 한국어! 한국어! 아! 아! 저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왜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음식과 환경이 다른 곳에서 왔어요 여기가 다른 곳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냥 K-pop 그리고 Gangnam Style Gangnam Styl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서 왔어요 저녁에 있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왔어요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네 하루하루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영어는 이 공유리, 리숭이 그리고 제 이름은 이 내 이름은 이 단 Leg Sing Yung INST-한 질문이 있어요 말리로 보언의 노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고 사람들이 잠시 후에 내 이름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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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한국어이 넘어갖고 시험공사 twenties? 한국어? Casa만 알았어요 아!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아해? 아! 아! 행사에서 남는 혁신으로 아! 아! 또 뵙겠습니다. 인터뷰에 palm 공연을 받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이 hl raheem! 홍병 어째! 고마워요! 안녕!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필리빈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신 것처럼 뭐 좋은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요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